건강보험 진료비 하면 100조를 넘어선데 나랏돈이 공돈이니까 막 약탈하는 겁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중요 하겠지만 과잉 진료가 굉장히 중요 할 겁니다. 과잉 진료.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여러분들 뭐 mri 촬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가도 되는 여러분들 병원 진료를 과잉 싸니까 그냥 국가가 부담해 주니까 막 약탈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영어로 the tragedy of commons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이죠.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는 공동의 소유 에 대해서는 다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 같은 경우에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약탈하지 못하도록 공유지의 비극인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공유지 의 비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 또는 어차피 있는 것이고 적자 생기면 다음 세대에 떠넘기면 되니까 다 여러분들 과잉 진료를 통해 약탈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모르겠고 나는 조금만 아파도 다 병원 가겠다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에 오늘 이 글을 쓰신 분은 김용화 씨는 이 부분에 아주 정통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건강보험 진료비 올해 100조 원 넘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돈이죠. 100조 원이면 올해 예산을 600조라 하면 600조 가운데 6분의 1이 여러분들 뭡니까 진료비에 들어간 겁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27년에 6조 8천억 2028년에 8조 9천억 2021년 말에 20조 2400원의 어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도 마이너스 6조 4천억 을 기록한다. 이거 다 나중에 어떻게 부담할지 모르 겠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지. 그게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정을 이야기 를 하고 여야가 이런 머리를 맞대고 과잉 진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갈 건데 문정권 하에서는 또 뭐죠 의료수가가 적용되는 범위를 더 늘려 가지고 과잉 진료를 훨씬 더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2040년에는 누적적자가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678조 2050년에는 2518조 2060년은 5765조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저는 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딱 보시게 되면 노인 인구 비중이 붉은색입니다. 한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15.7%로 비교적 낮은 나라죠. 낮은 나라인데 미국을 제외하게 되면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노인 인구는 적은 데 비해 가지고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건 아니 까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과잉 진로를 받는 데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 일은 병원들 가고 그다음에 뭐 처방 안 해도 되는 것을 뭡니까 처방시켜 가지고 국가 재정을 다 빼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까지 이럭저럭 버텨왔지만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인구의 절반이 고령자가 되는 미래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참 회사 일이거나 개인의 가정사면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건데 나라는 뭐 잠시 한 5년간 있다가 그냥 나가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약탈하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 주인 없는 돈은 마구 약탈하고 다음에 그 부채를 다 다음 세대에 함께 떠넘기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레지나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낸 세금이 수천조의 누수금액은 이제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